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이버!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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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아홉 시끄러워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세 번째 미니어 앨범 화양연화 파트 1으로 컴백했습니다! 그래서 컴백 기념으로 저희가 오늘 음원 공개한 오늘 이 아홉시의 네이버 스타캐스트 온웨어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와우! 이름하여 I NEED YOU BTS ON AIR 생중계죠 네 생중계입니다 정말 실시간이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한번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씨부터 네 정국씨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막내 정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희망소년으로 돌아온 호비호비 제이호비에요 오 안녕하세요 네이버 뮤직 회원 추가입니다 네이버를 사랑하는 랩몬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나하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자 지민이에요 그리고 비에요 너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약 1시간 동안 I NEED YOU BTS ON AIR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건데요 오우 정말 생중계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 긴장되고 도키도키한거 같습니다 아 그럼 1시간 동안 네이버에 나가는거에요? 네 여러분들 근데 약간 다들 긴장한 눈빛들이 보여요 들켰대 네? 그러면 안돼요 네 이렇게 긴장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MC를 오우 진짜? MC? 준비가 새 있어 네이버니까 국민 MC 오우 설마 아 뭐 MC 나와주시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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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니까 뭔가 특별 MC 스케일이 클 줄 알았어요 네 TV에서 항상 보는 그런 국민 MC 분이 네 네이버 실화하네요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특별 MC 한 분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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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렇게 불안들 하지 마시고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약간 불안해요 지금 왜 본인이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MC 약간 공포증이 있거든요 너무 불안해 하시듯 불안해 하던들 마시듯 하지 마시고요 믿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네이버 스타캐스트 I need you because of air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정국씨에 아 진씨에 진씨 오늘 공개된 타이틀곡이죠 I need you 무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무대가 아닙니다 어떤 무대죠? I need you 슬로우젠바드 슬로우젠바드 와 진짜 최초공개 최초공개 진짜 시끄럽다 근데 초스템이잖아 네 네 어떤거죠? 원곡과는 정말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희도 기대돼요 정말 최초공개 되니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주세요 아주세요 아세요? 근데 또 준비한게 있죠? 네 침실 아 빅실 여러분 아시면 따라해주세요 이름하여 너의 내 마디가 보여 뭐 어쨌든 너의 내 마디가 보여 네 노래로 하니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미리 써놨던 가사와 그 댓글을 아 좋아 아 또이 또이 해서 네 같이 한번 댓글로 노래를 만들어 보는 그런 행복한 해피타임 와우 와우 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정말 네 정말 궁금한거 같네요 그쵸? 정말 궁금해 리액션이 살아있어요 와우 네 괜찮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잊고 있는 코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와 뭔가요? 바로 이 BTS 온 에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네 선물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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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onaviru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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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와우 오늘 앨범이 공개 했는데 네 팬 여러분들께서 앨범에 대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앨범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앨범 소개로 첫번째 순서로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세번째 미니앨범 화양연화 파트1이 나왔습니다. 박수 박수 이야 벌써부터 그냥 기분이니까 앨범 소개하는 기분이 그냥 그런 어려워네요. 네. 근데 저희 비주얼이 이번엔 상당히 달라서 팬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저희가 새로운 비주얼을 하고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라셔서 이번 앨범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저 외운 멘트 있어요. 인터뷰용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굉장히 강한 눈빛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굉장히 내추럴한 눈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강한 눈빛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한 눈빛! 강한 눈빛이고요. 강하네요. 내추럴! 참 강하네요. 내추럴하네요. 아니 그냥 약간 햇빛이 햇빛이 쬐서 눈 따가운 거랑 그냥 눈 뜬 것 같아요. 차에 좀 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빠른 진행 부탁드릴게요. 그냥 본격적으로 저희 앨범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앨범에 대한 직접 뽑은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준비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등장해주세요. 빠밤 빠밤 네 여러분들 지금 한 장씩 들고 있는 키워드를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누굴 때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랩몬스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거 이거 쉽지 않았을까요? 일석이죠. 이게 뭐죠? 일석이죠. 바로 화양연화 화양연화입니다. 저희 앨범의 제목이죠. 네. 왜 이 화양연화가 첫 번째 키워드냐면 당연히 저희 앨범 제목이니까 그렇고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학교 3부작이 끝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다음 앨범을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이제 우리가 또 19살부터 24살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진영은 24살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만들고 싶었던 게 청춘이에요. 네. 그래서 청춘을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춘의 화양연화에 빗대서 앨범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청춘의 근데 마냥 아름다운 것보다는 조금 더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다 같이 앨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네. 발해 너무 잘해. 역시 리는 누구 쫓아와요? 왜 이렇게 급해요? 정말 한 시에 오차도 없이 프로브 버튼에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급해요? 감사합니다. 누구 쫓아와요? 진희씨 네. 또 말씀드릴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빠라빰만! 빠라반바라바라빰 잘알아? 오 나 방탄 오 나 방탄 저희가 자켓 촬영을 얼마전에 했었죠 사진이 딱 공개됐는데 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방탄이 리즈구나 리즈 방탄 특히 슈가 형이 그렇게 요번에 안돼! 벌써 리즈면 어떡해 난 좀 더 잘생기고 싶다고 지금 리즈면 추락하는 일만 남은거잖아 현실에 만족해요 욕심이 많네 뭐 에피소드 같은거 없어요? 에피소드 있죠 굉장히 추웠어요 자켓 촬영을 저희가 어딜 갔죠 자켓 촬영을? 영덕과 경주를 가면서 제가 영덕과 경주를 가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엄마가 보고 계실거에요 엄마가 바로 끊었습니다 바쁘다고 저는 날씨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벚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바빠 하면서 끊었어요 평소에 어머니께 잘해드리세요 그렇습니다 잘해드리세요 영덕이랑 경주를 가서 1박 1로 촬영을 하는데 되게 엠티 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약간 설레고 즐거웠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촬영한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2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약간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딱딱해 근데 아까 이거 하지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목을 다 해드렸어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에 코너가 있습니다 뭐죠? 네 그렇죠 꼭보다 방탄이라는 키워드로 자켓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켓 촬영 비하인드란 주제로 멤버들이 각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문제를 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일단 기억이 안나네요 문제를 냈다는 사실조차 모르겠네요 전혀 기억 안납니다 기억이 안나 자 이런 문제들을 네 가장 많이 맞춘 사람에게는 특전이 있습니다 특전 특전 네이버 뮤직 한 달 이용 걸린건가?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 꽃등심으로 주나 바로 바로 우리 첫번째 코너 끝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 때 소개 멘트를 와우 단독으로 와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단독 와우 단독으로 네 이거 생중계에요 네이버에서 단독으로 네 인터넷 메인 포털 전율 1위 대한민국 1위 네이버에 1시간 1시간이 아니구나 단독 단독으로 자기 얼굴이 이제 딱 그렇습니다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네 쿨하게 한번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멤버별로 한 문제씩 문제가 준비되어 있구요 네 본인이 출제한 문제는 본인이 맞출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저도 이 문제를 냈다는 사실 믿기지가 않네요 네 네 자켓 촬영이 끝나고 민슈가가 마신 음료수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진짜 안 궁금하나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땡 지민 콜라 땡 땡 아니 잠시만요 휴강은 뭐지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럼요 저요 녹차 땡 사실 저 기억 안 나는데 여기 그 써있네요 아 답이 써있네요 여러분 민슈가루 땡 진 모국 라떼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고답이 차라리 좀 재밌으면 네 참 좋았을텐데 아주 힌트 좀 주세요 그냥 좋아하는거 말했을 뿐이에요 네 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잠시만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틀 다 촬영이 끝난 다음이에요 아니면 첫날 끝난거에요? 아 끝나고 아 완전히 끝나고요 저희 저희 다같이 커피숍 같잖아요 네 그쵸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기억나잖아요 아 저 어 비 유자 참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첫 문제를 맞췄어요 네 바로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민씨가 네 제가 낸거에요 지민씨가 낸 문제입니다 본인이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자 앨범 자켓 촬영 첫째 날 네 지민이 잠에서 깨려고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잠시만요 뭐라고요? 앨범 자켓 촬영 첫째 날 네 첫째 날 지민씨가 잠에서 깨려고 했던 행동 아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넘버 넘버 코를 팠다 땡 쟤는 뭔데 코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 본인 뺨을 때렸다 땡 저 허벅지를 꼬집었다 땡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참신하고 정말 특별한 오답이면 정답 처리 해드릴게요 정국 자기 발냄새를 맡았다 아 약해요 땡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땡 땡 아 본인 아세요? 아 저 알아요 아 저 알아요 제가 그럼 힌트를 드릴까요? 네네 이게 어디서 한 거냐면 저희가 처음에 영덕에 갔었죠 네 영덕 그 바닷가에서 했던 행동이에요 바닷가에요? 아니 경주였나?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바닷가에 갔었잖아요 아니 힌트라며 이게 바닷가에 갔었잖아요 우리 거기서 제가 했던 행동 저는 알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알고 있어요? 호비 형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답으로 아닐 거예요 답으로 아닐 거예요 네 공기 냄새를 맡았다 땡 땡 아 그래?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더 약간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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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춤을 췄는데 네 어떤 춤을 췄는지 어떤 춤을 췄는지 어떤 춤을 췄는지 진짜 아 제가 잠을 깨려고 막 미국 춤 아 제가 잠 깨려고 이러고 있었을까네 다 나왔는데 아닌가요? 네 다 나왔어요 Danger 대인조 잘 나왔다 왜 왜 대인조로 춤을 춰 아이비를 춰야해요 왜 아이비를 그때 춤 안 나왔어요 대인조 춤 위험합니다 안 돌아서 춰어야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너무 가열되어 여러분들 가열된 분위기에 한층 더 기름을 부을 정말 소식 왔습니다 네 퀴즈의 힘이 버 현재 레이버 실검 이릅니다 자 너무 친었나요? 네 빨리 다음 퀴즈 넘어가주세요 빨리 보통인가요 이거? 아 정말 실겁니다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하루종일 방탄소년단 네이버 인기험사 걸려있고요 화양연아 네이버 인기험사 걸려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또 인기험사 이릅니다 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네 이 재미를 몰아서 한번 세번째에요 네 가볼까요 네 경주에 비해 문제입니다 네 이건 비씨가 맞힐 수 없어요 네 경주에서 밥을 먹었는데 도토리묵을 몇 번이나 더 주세요 아 너무 많아 이거는 진 이거 어떻게 알아? 잘 잘 잘 잘 한번 안 물어보겠습니다 비씨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진이 네 근데 같은 테이블에 먹은 사람이 좀 알 것 같아요 나랑 같이 같은 테이블에 먹은 사람이 좀 알 것 같아요 다섯 번 땡 지민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묵이 계속 먹으면 질린단 말이죠 그렇죠 어 나 안 질리던데 묵을 계속 묵으면 질려요? 네 묵을 계속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답은 두 번 아니야 레몬 레몬 아 진 진 진 세번 야 아 아 아 지금 현재 아 진 형이 앞서고 있어요 네 아 진짜 샐딩 없는 문제이네요 아 정말 안 궁금해 도대체 살면서 얘 도토리묵 리필한걸 몰라 아 정말 안 궁금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네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랩 몬스터 랩 몬스터의 퀴즈입니다 뭐죠? 자 경주에서 자켓 찍다가 다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왜 랩 몬스터가 맨날 마시는 커피의 종류가 아 이거는 비싼 문제요 아 이거는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거 진짜 모르면 이거 바로 정답 못 맞추면 이게 커피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 커피 자 잠시만요 정답 못 맞추시면 일단 따로 봅시다 자 이거 맞춰야 된다 따로 봅시다 카라멜 마키아토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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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위험해요 오늘따라 정국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정답 오늘따라 리액션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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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평소에도 이렇게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정국이가 정국이가 되는 문제에요 호텔에서 잔 다음날 야 이거 헤어 메이크업을 준비할 때 베란다에 비둘기가 들어왔습니다 몇 마리가 들어왔을까요 저 야 이건 너무하네요 저 저 야 이걸 어떻게 하노 두 마리 땡 지민 꽤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밖은 어디죠 제가 비둘기 왔는데 참 할지 시험 문 닫으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일곱 마리 땡 땡 아 이거 아니 이거 샜어요 난 비둘기 처럼 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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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마리 우와 어떻게 할지 정답 레모씨 그렇죠 인생에 동원하는 이런 문제를 빨리 너무 좋아하셔야 돼요 레모씨 레모씨 QCT 안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받을 수 있어요 아 참 신기하려고 아 정말 정말 짠 듯이 맞추셨어요 아 지금 현재 스코어 좀 체크 좀 해볼까요 네 저 0점이고요 0점이고요 1점이고요 1점이고요 1점 2점 1점 야 지금 진영이 단독으로 치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문제가 더 있나요 네 그럼요 지금 두 문제 있어요 두 문제 제가 다 맞춤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충분히 네 제국씨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네 촬영 전에 네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렇죠 물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네 하루에 물을 몇 리터나 마셨을까요 레몬 네 3리터 어? 3리터 아니 나 보지 말라니까 나 두려워 이거 뭐하냐 진짜 이거 아무리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연락 같은 거 아니 어쩐지 저한테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니 물 달라고 문제를 내는 순간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약간 의심해요 어떻게 3리터인 줄 알았어요 뭐냐 물을 마시면 이렇게 본가 이유 다 들어갑시다 이유 어떻게 3리터인 줄 알았어요 뭐냐 진영이 항상 하루에 물을 3리터는 마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맨날 그 막 가지고 나왔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 안 했어요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황심 먹는 거예요 거의 안 쉬는 거예요 황심 없어 당신들이 아니 아니 3리터를 어떻게 재산 마셔 재산하시대요 아무튼 어디까지 마치잖아요 지금 물먹는 뭐 하마 물먹는 진이세요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마시지 아 축하드리고요 레몬씨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면 지금 진영 레몬이 제발 형이 맞춰주세요 아니 지금 솔직히 솔직히 지금 내가 단독으로 소개하고 싶다 한 사람이세요 둘 중에 너 할래? 형이 아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재미없는다 뭔지 한번 맞춰주세요 아 그래 맞아 문제 남았어요 맞아 문제 남았어요 이거 제본적이다 노인특별 우대 있나요? 아 뭐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 단독으로 얼굴이 딱 나가면 좋잖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 몰빵? 네 마지막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죠 아 마지막 문제 대박 문제에요 아니 그럴거는 문제 왜 풀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거죠 마지막 문제 몰빵? 오케이 마지막 문제 몰빵 3점을 걸고 네 진짜 이거 대박 3점을 걸고 네 제이홉의 문제 네 문제입니다 네 자 경주에서 자켓 촬영 때 네 1박 2일로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1박 2일로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1박 2일로 찍었습니다 그렇죠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씻고 나온 후 네 제이홉이 입은 속옷의 색깔을 못때냅니다 제이홉이 속옷의 색깔이 무지개색이에요 아 또 말하자면 주황색과 빨간색 뭐옷 아니요 자주 입는거 있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제이홉이 검정이에요 아 땡 아 지민 지민 위에는 아 그거 야 잠시만 지금 뭐해야돼 죄송해요 위에는 남색이고 아 여기서 땡 아 땡 아 땡 뭐야 뭐야 지금 지민씨가 되게 아까웠어요 아렘 파란색은 불을 모자라고 그러면 띠는 검정이고 밑에는 남색 땡 아 다왔는데 지금 네 띠는 회색이고 밑에는 파란색 땡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드리구요 힝트 드리구요 여유한테 알거야 일단 밴드 색깔은 파란색에요 네 다 맞췄는데 밴드 파란색 땡 할 때. 띠 파란색 과연 과연 봤을까 안 봤을까? 본체 남색 조각한다 유아 안 봤다고 아니 문제를 실력으로 풍경하는 시력으로 풍경. 조합을 해보면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수용입니다. 대단하신대요. 괜히 문제점 남자가 나갔는데. 진영! 그러면 총점수 스코어는 진영이 2점, B1점, 정국이 1점, 렘모 5점으로 우승자는 바로 렘모 쏘! 혹시 하고싶은 분이네요. 사실 잘생기신 분들이 해야되데. 그럼 내가 해야되나? 그런 편지 못봤는데. 대단상황 없구요. 잘생겼으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안보하겠습니다. 노인공개하겠습니다. 노인공개하겠습니다. 잘생긴 분 우대하겠습니다. 진영! 진영에게 다음 코너 소개 멘트에 독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권! 빰! 자! 컴온다운 합시다. 퀴즈에 너무 몰입했어요. 아니 지금 MC인데 멘트를 못하겠어요. 하세요 하세요. 힘들어. 그렇습니다. 아직 앨범 속에 키워드가 남아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가보죠. 다음 키워드. 정국씨가 들었네요. 할게요. 다다. 전환 작사 작곡.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 7명 전환이 크레딧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 이거에 대해 할말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 타이틀 가사 10번 넘게 썼습니다. 7년었나요? 다 가셨습니다. 괜찮아요. 저 처음 타이틀 가셨을 때 26번 가셨습니다. 3번에 피네요. 근데 멤버들이 이렇게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해서 이런 뭔가 참여도를 높인다는게 되게 좋은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타이틀 곡에 굉장히 집중 많았어요. 평소 타이틀 곡 작업하는 시간에 3배에서 4배가 더 많은 시간을 하래죠. 너무너무 앨범 작업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번에 열심히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많이 그렇죠. 다들 다들 저작권 욕심도 안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민이가 막 도끼눈을 뜨고 쓰더라고 저작권 반응. 문에서 그냥 슈가형이 열심히 써보라고 저렇게 말한다 또. 농담이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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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씨가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할 말 있어요. 다 했어요. P형 먼저. 제가 이번에 작곡가로 데뷔했습니다. 데뷔했네. 제가 3번 트랙인 자바죠. 왜 반응이 없어요? 자바죠. 자바죠.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정국씨는요? 저는 이번 아웃트로 Love is not over라는 곡으로 데뷔했습니다. 주영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멤버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음 키워드는요?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 제목 따라간다. 이번 저희가 타이틀이 화양연화 아니겠습니까? 이번 앨범에 저희가 화양연화가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연화. 그게 좋은 의미잖아요. 지금이 가장 아름답니다. 혹시 I need you도 제목을 따라갈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네이브로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네이브도 필요하고요. 다음 키워드는요? 웃기네요. 키워드 다 끝났죠? 벌써 이렇게 키워드가 끝났네요. 이렇게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앨범 제목이 화양연화로 사행시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사행시를 지으셨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차로 14개의 댓글 중 저희가 7개를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된 사행시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사행시를 침필로 적은 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종이가 왔다 갔다니까 집중이 흐르렀습니다. 지금 각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각자 손에 두개 사행시가 있을거에요. 항상 읽어보시고 맘에 드는걸 뽑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보고 다 좋은데? 골랐습니다. 이 양쪽이 비슷한 내용이 멋있데? 다 좋다. 여러분 시간이 지금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골라서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기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보여주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소박한 내 맘속 작은 네. 양 양초가 되어 평생 환하게 비춰져. 내가 너의 연 연료가 되어 함께 꺼지지 않게 할게. 화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너에게 오는 여러 화 화살들도 방탄이란 이름으로 막아줄게. 이야 감동적이죠. 어떻게 이런거 생각하지? 정국씨 방금 리액션 굉장히 영혼이 없었어요. 네. 어떻게 이런거 생각하지? 아 죄송합니다. 아 진영 이제부터 말씀을 끊으면 운을 한번 제대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 화를 낼 땐 장남자 같다가도 양 양처럼 순진해지는 반전 매력 연 연 연인 삼고 싶은 완소남들 화 화끈하게 고백해버리고 싶다 방탄순아 상여자네 대박이네 좋네 다음 더 해볼까요? 네 자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 화려한 스포츠라이트 아래에서 양 양 손에는 금빛 은빛 트로피를 들고 야 연예계 정상에 우뚝 서 방탄소년단 화 화면 속에서 영원히 빛나 소년들 야 금빛 은빛 트로피를 들고 아 네 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사행시는 있었지만 네 아니 그렇게 큰 재미는 없네요 네 아 이거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 둘 셋 화 화가 난다 이야 양념 치킨을 시켰는데 쿠폰이 안 왔다 연 연 연락할까 했지만 화 화를 참아본다 어 괜찮다 정말 화가 나는 신이에요 괜찮네 네 맞아요 굉장히 화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가네요 양념 치킨을 시켰는데 쿠폰이 안 왔다고 아이고 느낀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데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 화가 난다 왜냐하면 야 양말이 젖어서 마르지 않는다 연 연인 만나러 가야 하는데 화 화가 난다 야 이거 양말 안 마른 채로 신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다들 아 찝찝하죠 그 냄새 어떻게 할까요 아 아 연인 만나러 가는데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 화양연화 같은 방탄소년단 야 양손 가득 청춘을 품고 야 연하게 방탄만화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이 길에 화 화사게 피워주세요 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가요 바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을 장식하기 좋네요 네 김희씨 하나 둘 셋 화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매일 야 양발이 불을 틀도록 야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방탄소년단의 화 화양연화가 매일 매순간이길 바랍니다 이야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다행이셔 자 잘한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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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이 정적이네요 벌써 지친거 아니죠? 가슴이 따뜻해져요 너무 오버페이스였나봐요 지치면 안돼요 다들 지금 할게 너무 많아요 지금 뽑아볼까요 저희가 끝이 없죠 뽑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당첨이 되신거에요 당첨자분들은 네이버 메일로 네이버 이메일로 아마 당첨 메일이 발송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꼭 확인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화양연화 아 이게 다행시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략적인 앨범 소개도 끝났으니 네 네 4인치도 끝났으니 네 그렇죠 우리 한번 타이틀곡 I Need You 네 소들도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누가 소개해줄까요 우리가 Genius 좀 소개해주시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이틀곡 I Need You 네 I Need You 일단 약간 되게 동양적이고 이 멜로디가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청춘을 주제로와 저희 화양연화에 가장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금 그 불안함과 위태로움에 좀 더 포커스를 한 약간은 애절한 그런 노래예요 어 근데 사실 이번 노래는 약간 변화를 저희가 시도한 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를 좀 더 편하고 굉장히 쉽게 쉽게 그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네 지금 네 이쯤에서 그러면 반응들 한번 봐볼까요 네 앨범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세요 네 네 앨범에 대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답변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와 실시간 실시간 막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 천천히 막 막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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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록곡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와 저 있어요 컨버스 하이 컨버스 하이 컨버스 하이 이거 노린 건가요? 굉장히 노린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렸고요 정확히 의도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너무 신나는다 와 어떤 노래인지 우리 정국씨가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 또 풍선도 있잖아요 자 한번 해보죠 우리 지민씨 준비가 돼있습니다 5 5 6 8 6 9 9 9 10 12 10 10 10 10 11 11 12 12 12 13 15 15 15 흥탄소년단이라고. 흥탄소년단이 또 굉장히 신나는 곡이에요.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5, 6, 7, 8 흥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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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날 잘 몰라 괜찮아요 저도 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사작곡 강한 그 잡아줘 두번째로 팬분들이 I need you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곡이라고 그렇습니다. B씨가 작사작곡을 했는데 제 목소리가 적게 들어갔다고 제가 파트 제일 없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B씨에겐 저작권이 있습니다. 잠깐 지금 실시간 댓글 올라왔어요. 녹음하면서 가장 많이 혼난 멤버는 누구인가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너잖아. 그렇구나. 나구나. 괜찮아요. B씨에게 저작권이 인사해요. 이번 달말에 굉장히 웃으면서 혼난 기운 다 없어질거에요. 그렇습니다. 댓글들이 왔네요. 지금 제이홉씨 연달아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이번 앨범의 결성노래 뭔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 어떤 곡인가요? 굉장히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한 마음들을 진정성 있게 이사를 했다. 우리가 이제 3년차고 뭔가 3년차에 대해서 데뷔 때보다는 이사를 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다. 약간 이런 15한 뜻도 담겨있고 진정성이 되게 담겨있습니다. 근데 3년차라고 하니까 약간 너무 저희가 많아보입니다. 저희는 처음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 수 있지만 1년 10개월입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1년 10개월 10개월 지민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역시 저는 뭐니뭐니뭐니해도 나중에 라이벌 I need you I need you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라이벌을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야 돼요. 슬로우잼 아니 아니 됩니다. 난 너무 쉬워요. 저는 이번에 앨범의 첫번째 트랙이 인트로 한 번 보여주세요. 인트로 정말 킬링나니죠. 잠시만요. 변태인가요? 7시간이 올라왔어요. 저작권 받으면 뭐하고싶은지 소득궁조 혹시 하고싶나요? 소득궁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참고로 저는 참고로 저는 참고로 첫 저작권 드렸을때 부모님 선물 사드렸어요. 저 부모님 선물 사드렸어요. 저 하고싶은거 꼭 생겼어요. 뭡니까? 저 가족사진 저 계속 휴가형이 최근에 가족사진 찍었거든요. 그게 제가 첫 저작권 받아서 한게 가족사진 저도 이제 첫 저작권 생기면 가족들이 저도 하고싶은거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딸이랑 딸이 없으셔요. 커플팔찌같은거 딸이랑 굉장히 하고싶다는데 아들이 너무 칙칙해서 안해준다고 제가 근데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이번 앨범에 진형의 저작권이 지분이 정말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팔찌를 살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네요. 집 앞에서 살 수 있구요. 실시간 댓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사라는 트랙에 뒤에 애기 여자애기라는 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샘플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진짜 궁금해요. 무슨 말인지 이 트랙을 만드신 이 트랙을 만드신 사실 제 목소리입니다. 이 트랙을 만드신 피님이 옆방에 계신데 주무시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댓글 넘어 볼까요? 데뷔 3년차 3년차 이야기 했었죠?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끼나요? 솔직히 이거는 느끼죠. 조금은 느끼죠. 아무래도 3년차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저희가 또 그래도 데뷔 때부터 저희 아미들과 함께 차근차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아, 아닙니다. 좋네요. 아무래도 이번에 인지도도 많이 넓혀야 되고 해서 그렇죠. 압박감이 없지 않아 없지 않아 많지 않았나 말이 좀 이상한데 좀 많지 않았나 아, 너무 없지 않아 많지 않았나 아, 네. 그리고 어, 지금 지금 여러분들 일단 박수 세 번 한 번 치고 싶다. 박수 세 번 시작! 지금 현재 댓글 2만개 졸업하십니다. 와, 계속 올라와요. 아, 난리나.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뮤직비디오 언제 공개해요? 제가 한 번 말해도 될까요? 네.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쪽 카메라. 오늘 밤 12시에 공개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기존에 뮤직비디오의 느낌과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12시. 오,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아, 정말 다행이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댓글이 2만개 졸업하십니다. 신기해, 신기해. 근데 궁금한 점이 네.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네. 답변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활동을 지켜봐 주시면 그 궁금증이 또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뭐 어떤 댓글을요? 자켓 촬영 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런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마침 또 자켓 촬영 현장 비디오가 준비가 돼있다고 하네요. 이 미디어 소개는 아까 약속한 대로 누구였죠? 아, 저죠? 네. 우리 진영이 네, 문제에 정답할을 전혀 상담한다고 진영이 잘생겼다고 네, 진영이 아, 기회를 들어야죠? 감사합니다. 사실 잘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촬영 비하인드 영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메인카메라 여기 앞 정면에 있는 메인카메라 멘트 전달해 드렸고요. 메인카메라 향해 다음 주소를 소개 주세요.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미니앨범 화양연화 파트 1 화사한 꽃 속에서 방탄이 꽃인지 꽃이 방탄인지 몰라 스텝들이 한참을 찾아 헤맸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는 그 바로 자켓 현장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네이버 스타캐스트 I need you BTS on air 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아직도 네이버 스타캐스트 온웨어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빨리 알려주셔서 방탄소년단의 자켓 촬영 현장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껏 확인할 수 없었던 방탄소년단의 매력이 가득 담긴 자켓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가시죠! 보여시죠! 아 바다다! 시민이다! 꽃게를 다 줬어요 와 신설임을 줘 바다 짜증나 좋다 바다 짜증나 좋다 바다 짜증나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자격증나 경주에서 자켓 촬영을 찍으러 왔습니다 바다 짜증나 Verify 바다가 되게 투명이에요 여기 롤러가면 좋을것 같아 내가 한번 다녀오실래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웩 되게 눈물렸대 키잉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바다에 와주세요 오늘 하구 촬영 중이구요 오늘의 진심이다 우리 아니야? 아니 진짜 끝났다 지금 초반쯤 됐을거야 그 되면 나는 헛난다 5점프야 5점프야 야 친구야 밥 먹으러 갔다 원탄 에피소드 자켓 차량을 보고 있습니다 아 좀 잘생겼네 제가 아직 경기의 선행 감성이 형들보다는 좀 더 잘 아는 나라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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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al ache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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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우선 думаю 아무úp 현 ribbon 형은 머리밖에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정보 이게 점이 들리잖아 점이 들이면 커피 아무것도 불안한 진수한 소년 소년이요 화장품 광고 소원 소출 청취하게 벚꽃에 향기를 담았다 정말 촉촉해 행성 뭐 이멘 내가 고맙을 해야겠다 이거 룩에서 찍으면 분위기가 확실히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기대돼요 1박2일 1박2일 여러분은 지금 네이버 스타캐스트와 함께하는 I Need You BTS ON L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나가 앨범 자켓 촬영 비디오 여러분 모두 잘 보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 진이 형이 자켓 촬영 현장 비디오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어렵더라고요 어땠까요?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슈가허흡 믿고 바라니까요 대단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코너 소개해 드려야죠 두번째 코너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좀 특별한 선물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뭐 이상한거 왔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 다양한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꽃들을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꽃다발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꽃다발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이 멤버를 보면 이 꽃이 생각난다 하는 내용과 그 이유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개의 댓글을 뽑아서 꽃다발을 들고 찍은 저희의 싸인 폴라로이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와우 네 네 원래 여기 진영 멘트 왜 있어요 너머 갈게요 너머 갈게요 너머 할게 있는데 너머 할게 있어요 기다려봐요 근데 왜 꽃다발을 만드는거야? 아유 기드럽네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프롬 보트가 안보여가지고 그러니깐 이해해주시길 바라구요 근데 진짜 왜 꽃다발을 만들죠? 우리가? 저도 궁금하네요 왜 만든거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켓이 또 벚꽃과 유채꽃 밑에서 찍지 않았습니까? 벚꽃 밑에서 그 유채꽃 위에서 정말 위 아래 이렇게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꽃을 만드는거죠 아 아니 정말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그렇게 하래요 근데 호비형은 네몬이라는데요? 지니언 아니 진짜 네몬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만드는거죠? 똑같아요 우리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면 돼요 한번 만들어볼까요 우리? 그럼요 바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스타치스랑 다들 정말 안개꽃 네몬이랑 안개꽃 들어 오라고 나는 그냥 만들 충도 없네요 다 만들었습니다 어 네 이거 이거 이걸로 끈으로 감싸주세요 고정을 해주세요 네 감싸주세요 네 혹시 뭐죠? 꽃이 뭔가요? 저요 되게 꽃 같다 되게 꽃같애 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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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여기잖아요 꽃이 여기잖아요 빨리 빨리 지금 네이버 시간이 초과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지금 마음이 급하고요 네이버도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꽃이 있는지를 몰랐네요 정말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아무 꽃 있어요 혹시? 네 안개꽃 안개꽃 빼고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프래랫이야 아프리지아 아프리지아 아프лишیا 아프리지아 황house 아사랑 축하드려요. 양반 1년은 저의 덜렁 이유를 이유를 넘어가주시죠. 부끄럽네요. 윤기오빠 할미꽃 맨날 무기력해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딱이네요. 오빠들 때문에 시험공부 포기했어요. 오빠들이 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정국오빠 보면 장미가 생각나요. 예쁜데 가질 수 없어서 꽃집 가면 천원이면 한 소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묶어서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댓글 없네요.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야 우리만 왜 이렇게 허술하냐 저 지금 약간 프리지아 고통이 있어가지고 프리지아 맞춰서 잘 못만들었잖아요. 3명의 멤버 꽃말을 한번 소개해볼까 한데요. 정말요? 제일 예뻐보이는 꽃을 한번 지민이 이쁜네. 짱이죠? 지민이는 안개꽃과 안개꽃이랑 스타치스꽃이랑 여기 수국입니다. 수국은 이거예요. 이거 뭐지? 핑크 장미 아니에요. 핑크 로즈는 여기 있고요. 화이트 로즈 아니에요? 이게 핑크 장미고요. 이게 빨간 장미인 것 같아요. 빨간 장미 저기 있어요. 둘 다 핑크로 합시다. 그냥 핑크로 해야 돼요. 솔직히 별로 안 좋냐고 그러면 꽃말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개꽃과 스타치스 그리고 핑크 장미인 거죠? 맑은 마음 영원히 냉삽니다. 뭔 말이냐? 아 잘 힘드네요. 맑은 마음 영원히 냉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우리 정국이꺼 정국이꺼 해봅시다. 정국이꺼 정국이꺼 이뻐 보이네요. 정국이꺼 이게 왜였어요? 안개꽃이랑 핑크 양미인데 맑은 맑은 맹세예요. 맑은 맹세 맑은 맹세 보여주세요. 정말 뜻깊은 그런 뜻이 담겨있네요. 아 네 그럼 B 저는 안의 모네랑 안개꽃이랑 그리고 레드로즈 수강해주세요. 안의 뭐라고요? 안의 모네 안개꽃 레드로즈 레드로즈 맑은 맑은 맑소로 없는 사랑 프리지어 그리고 뭐라 했어요? 레드로즈 레드로즈요? 열일한 사랑 뭐라고요?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은 맑은데 되게 속절없이 열렬한 사랑만 한다는 거죠. 오 정말 정말 유익한데요? 잘 붙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지금 만들고 소름 돋습니다. 약간 인도권 스타일이에요. 되게 많거든요. 아 정말 기억에 남는 멘트는 제이홉의 애플 하자말고 그게 요즘 바다 큰 수학이네요. 여러분 흘리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필 이게 아 얼굴이 왜 이렇게 덥지 아 여튼 여튼 멤버별로 이렇게 일곱 개의 꽃다발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 네 우리 그러면 각자 자신의 꽃다발을 들고 코드를 한번 채우고 실시간 댓글 나왔어요. 실시간 댓글 나왔습니다. 꽃은 필요 없어요. 오빠들이 꽃이니까. 이야 되게 꽃 같아요. 그 짝대기 두 개를 그어주셨어요. 짝대기 두 개를 그어주셨어요. 짝대기 두 개를 그어 있는 건가요? 네. 정말 시크 하신 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는 수국. 청취하면서 예쁘다. 오 비가 청취하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포즈를 취해보죠. 네. 저국에서. 맑은 맹세. 누가? 아 좋습니다. 맑아요. 맑습니다. 진영. 저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전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프리지아 고통이 커지고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꽃입니다. 죽은 거 같아요. 정말 정신없다. 자 레몬. 예쁘네요. 맑은 맹세. 네. 조수입니다. 제이호. 고마워. 사랑해. 제이호. 저는 열렬한 사람. 열렬한데요. 열렬하네요. 열렬하네요. 나의 영원한 맹세입니다. 지금 실시간 테크로 왔습니다. 방탄 화장품 광고 갑시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화장품 광고. 정말 좋죠. 저희는 하고싶습니다. 많은 광고주분들 보고 계신가요?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혁 장.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앉아볼까요? 실시간 댓글 끝났어요. 재미있는 시간이네요. 진짜 신기한거 보여드릴까요? 21세기 첨단기술로 이 테이블이 사라졌어요. 자 보이시죠. 봐봐요. 줌이 딱 들어왔죠. 사라졌어요. 풀샷 딱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튼. 상점자는 내일 스타캐스트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트위터 규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구요. 와 진짜 귀엽네요. 기가 빠집니다.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요. 자 이제 꽃다발을 다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보봅니다. 그 코너가 많네요. 아 역시. 라이브를 언제 하나요? 나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 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남았네요. 라이브를 언제 하나요? 네 다음 코너. 하나 둘 셋. 너의 네마디가 보여. 너의 네마디가 보여. 너의 네마디가 보여. 이번 코너는 너의 네마디가 보여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케이블의 모 프로그램. 제목에서 따온거에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만든 코너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코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비틀을 한게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아직 없습니다. 아우 예.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와우. 야 이거.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 I need. 땡땡. 야. 제목에 맞는 가사도. 저희가 제일 처음 몇 서두를 써왔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죠. 또 제가. 근데 잠시만요. 실시간 댓글로. 댓글. 3만개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좋아할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는. 그 짧은 시간에 2만개가 돌파했는데. 지금. 이제. 그 2만개에서. 1만개가 더 추가된거죠. 아이고. 점점.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런. 너친 라이브와 함께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마디가 보여.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네. 빨리. 여기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렇게. 저희. 저희가 이제. 첫 소절 4마디를 이렇게 써왔어요. 네. 네. 이 첫 소절 4마디를. 지민이가. 지민이가. 네. 해서 썼는데. 저희가 이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고. 그 뒤에. 그 뒤에 가사를. 네 마디를. 댓글로. 이제. 어. 4마디를.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네. 저희가 또. 그 4마디와. 저희의 4마디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곡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와우. 정말. 저희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가사. 뒷부분에.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재밌는 댓글을 뽑아서. 네. 바로. 네. 4마디를 이어 쓴 뒤. 네. 그 소원을 시켜 드릴 건데요. 네. 한번. 일단은. 저희 4마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네. 저희 4마디와. 여러분들이 써주신 4마디를. 합쳐서. 목을 하나 만드는 건데. 저희가 먼저 4마디를. 저희가 쓴 4마디를. 먼저 불러. 네. 한번 불러보죠. 비대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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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목표고 필요해 지금 내 체력은 바닥다 아 필요해 필요해 꿀잠잠잠 안내드 아미 솔직히 많이 시간이 갔지만 여분이 데뷔 때와 같아 이러면 아니 서로의 존재는 조금씩 알아가는 지금 아미란 존재는 방탄이 따라가는 에이유 아이고 내 이름은 V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랩을 한 것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필요한 가사들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I need you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저의 뒷편에 올 댓글은 이제 방탄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똑같아요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 예약 need I need 잖아요 I need 땡땡이잖아요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써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네 진짜 현실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또 맞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뒤를 한번 이어서 같이 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사 정말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댓글들이 올라오고 네 네 실시간 댓글입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라임이 전혀 안 맞네요 네 어 약간 라임 전혀 안맞지만 제가 한번 극복해서 한번 이 댓글을 제가 랩으로 이어를 해볼까요? 일단 어떤 댓글이면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평소엔 월요병으로 쩔어있을 나인데 오늘은 우리 방탄소년단 신곡 아니주로 다 극복. 역시 방탄소년단만 있으면 돼. 정말 라임이 정확하게 하나도 안맞아요. 정말 하나도 안맞아요. 뭐 저걸로 하실거에요? 모르겠어요. 다음 댓글로 읽어보겠습니다. I need bangtan. 방탄이 사주는 치킨. 그것이 정말 필요해. 나는 너무 필요해. 치킨도 좋지만 피자도 좋아. 근데 이거 뭔가 정리가 안되거든요. 적으면서 해야 될거 같은데요. 석이 지민씨가 좀 도와주세요. 정리를 좀 해보죠. 진짜 고생했는데 또 고생을 해야 될거 같네요. 일단 저 필요해요 라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필요해요. 라임이 필요한거 같네요. 자 써야 될 말을 본인들이 고르신 말을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다 혹시 가사 좀 읽어주세요? 내 이름은 아미 내 이름은 아미 뭐를 써야할지 모르지만 그냥 써보지 어? 저 이거 맘에 드는거 같아요. 돈 명예 부 그렇죠. 필요한게 돈 명예 부 분명히 필요한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걸 선택하셨다는거죠? 지금 제이홉씨가 막 올라오는 이 가사 마음에 들어요. 돈 명예 부가 필요하시대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굉장히 고생해야 되니까 한번에 선택을 해주세요. 네. 또 써야되니까. 너무 오래걸릴거 같지 않나요? 글씨 빨라요. 돈 명예 부 네. 어디서요? 돈 명예 부 아 그래 돈 명예 부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당연히 돈 명예 부가 필요하죠. 지민씨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전혀 적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아 그렇군요. 그럴거면 왜 써라고 했는지 그럴거면 왜 써라고 했는지 그럼 이것도 안쓸걸 그랬나봐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 돈 명예 부 어 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정말 솔직한 가사 어 그래 앉아주세요 어 그래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 제이홉씨 그 돈 명예 부 한번 읽어주세요 궁금하네요 어떤 가사인지 어딨어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딨어 네 제이홉이 선택한 가사 어 돈 명예보라는 이게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어 그래 돈 명예 부 네 그쵸 어 왜 아니 그 밑에 가사인데 아니 그 밑에 가사인데 소개시켜주셔야죠 그래야지 이제 아니 이게 가사에요 어 그래 돈 명예 부 그 다음요 아 그냥 읽으라고요 네 아미와의 따뜻한 연애 두 어 라임 바꾸라이 맞네 어 예 그럼 계속 읽어주세요 뭐 보다 하루빨리 스테이지 무대로 어 무대로 그래서 우리들 목소리로 안니쥬 아 아 정말 이 팬 여러분 이 팬 여러분 이 팬 분은 센스가 네 아니 제가 볼때는 아니요 사문조리 지민씨 방금 속보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다시 적어달라고 아 하라는 대로 하세요 네 네이버가 하라면 해야죠 그렇죠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이버 사랑해요 네이버 사랑해요 네이버 제이홉씨 그럼 가사는 이걸로 갈까요? 네 그렇긴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제이홉씨부터 적어주세요 어 그래 돈 명예 부 어 그래 어 그래 돈 명예 부 아미와의 따뜻한 연애 두 무엇보다 하루빨리 스테이지 무대로 가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I need you singing 야 잘하네요 어 그래 돈 명예 부 아 네 진짜 글씨가 네 저 쓰는 동안 네 시시한 댓글들 더 소개를 시켜드릴텐데요 어 시가형 가사 딱인데요 머니 I need the money I need the money I need the money 왜 이렇게 돈이 없니 월급일은 왜 이렇게 머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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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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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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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감동이 없는 그런 치킨 보다 방탄이 더 필요하다 사실 이건 굉장한 이 결심이 필요한 그런 댓글이었는데요 다들 지금 지지였나봐요 진현 운이 빌렸는데요 다음 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일단 호가님 거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자 호가님 끝났고 가야 틀어오세요 네 저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진혁 플로우 살려서 읽어주세요 제가 또 랩을 오늘 도넛을 샀지 샀지 그리고 음원을 들었지 들었지 나는 손에 힘이 풀렸지 풀렸지 도넛을 떨어트렸지 뜯었지 내 500원 아니지 뭐야 이거 아 500원짜리 네네네네네네네 제가 더 힘들어서 그러는데 빌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아 네 그래 미씨도 한번 도와주세요 미씨 제가 한번 이 가사가 올라와서 좋은 거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테니까 네 랩몬이 마음에 드는 가사가 왔어요 네 랩몬이 형이 제수옵게 주읽어주세요 네 여기 써있습니다 아님 방탄이 난 필요해 어 필요해 방탄만 있으면 걱정은 뒤로 해 어 오늘도 방탄이 나를 위로해 어 방탄만 있으면 내일이 일요일 어 라인이 완벽하네요 정말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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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 있는 가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이 있으면 주시고요 자 이거 가사가 상전벽혜 상전벽혜 해보자 변천이 심해 네 시시한 댓글을 더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주의를 도록하겠습니다 주가씨 상전벽혜 정말 약간 문학문제 같았어요 좋습니다 아 근데 되게 나름 뭔가 있었어요 어 지금 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오늘도 방탄이 날 위로해요 방탄만 있으면 매일이 일요일이에요 네 그냥 노래로 해도 되겠는데요 제가 방탄이 날 위로해요 방탄이 있으면 매일이 일요일이에요 네 둘이 나가서 티찌퐁 하시고 네 네 이걸로 가사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랑 맞는 가사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산을 향한 여러분들 마음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어 어 어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네 네 네 어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일단 4음절 라임을 맞추고 있어요 우와 잘한다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가오빠는 랩 잘해요 보면 볼수록 천재같아서 대단해요 진짜로 미슈가 랩천재 짱짱맨 튼튼 언저리서나 오빠 상상에 흐흐 이거 형 좋아서 뽑은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정말 뿡뿡 같은 가사입니다 정말 제 가사 디펜에 들어오기 정확한 네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네요 봐봐요 라임이 완전 오음 좋아 짱짱맨 뿡뿡 상상의 뿡뿡 본인이 쓴 거 같은 굉장히 정말 패밀한 가사인데요 이거 이걸 적어야 되는거에요? 제가 지금 야 네 적어주세요 이거 정말 지금 프롬보트 네이버 난리 났습니다 빨리 적어달라고 제가 진짜 열심히 고생해서 정대 이런걸 적어야 된다니까 정말 팬심이 대단하신 분이 보내주신 거 같아요 정말 이거 슈가오빠는 랩을 잘해요 지금 어떻게 할지 연습을 빨리 해보시죠 어떻게 제육식을 아 랩을 잘해요 랩을 잘해요 가사가 진짜 현실적이네요 제 가사 듣는데 랩 잘해요 보면 볼수록 천재같아서 우리 한번 비트 잠깐만 틀어주실 수 있어요? 안 되나? 비트 좀 틀어주세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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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체력은 바닥딱딱 아 필요해 필요해 꾸짱짱짱 그 통명의 부, 아미와의 따뜻한 연애주 무엇보다 하루빨리 스테이지 무대로 가서 우리들 목소리로 아니쥬 추가 시간 많았죠 아, 많이 썼어요 지금 다른 댓글들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 맘에 안드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좋은데요 윤기 네, 너의 이름은 윤기, 너의 얼굴은 사기, 물이 뜨거워져 열기, 잡아줄래 궁기 아이고, 아이고 정말 사기가 떨어지는 가사입니다 아깝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짱짱매 뿅뿅 아,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됐나요? 좋아요, 슈가씨도 한번 연습해보시고 그러면 아뇨, 아뇨,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갈 수 있나요? 바보 같아서 대단해, 뭔가요 저거? 네 음악 주세요 바보 짱짱 하는 건가요? 아, 왜 해볼까요 우리? 제대로 연습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연습, 저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자, 랩몬서 필요 없다고 어떻게 랩 연습 필요한거죠? 자, 랩몬서 형, let's go 예, 아니, 딱 두탐이 필요해 내가 힘이 들 때마다 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으면 하는 바람 누구든 좋은 일 존재했으면 한단 말야 아니, 방탄이 난 필요해 방탄만 있으면 걱정은 위로해 오늘도 방탄이 나를 위로해 방탄이 나를 위로해 위로해 워! 무엇보다 하루빨리 스테이지 무대로 가서 우리도 목소리로 I need you 아닌데 I'm me 솔직히 많이 시간이 같지만 여전히 데뷔 때와 같아 이런 마음 아니 서로의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는 지금 함이란 존재는 방탄이 살아가는 이유 슈가 오빠는 랩 잘해요 보면 볼수록 바보가 다섯 대단해요 진짜로 민슈가 랩 천재 짱짱맨 뿡뿡 언제 어디서나 오빠 상상냉 뿡뿡 아... 저게 써주시면 안 되죠 볼수록 바보 같아서 대단해요 진짜로 민슈가 랩 바보 어, 피타 한번 보여줘요 피타 한번 보여줘요 피타 한번 보여줘요 비비 요즘 필사에 맞다 저 한번 올려주세요 댓글을 올려주세요 네, 갑니다 자 어 야 어 I need bangkan 박자란 말이에요 자 박, 시, 세, 엑 I need bangkan 너의 미래는 타자해 항상 나는 감탄하지만 실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하 또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참을 수가 없네요 예 예 예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았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무대 바로 그 무대 와, 화이트곡 I need you의 스노우젠 버전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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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전에 네이버 스타캐스트 생중계를 함께 해주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죠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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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에 지금 댓글 4만개 넘만 아 이제 카메라 주세요 댓글 4만개 아니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필기해 주신 지민씨한테 영상을 소개할 기회를 드리는 게 없거든요 네 저 나는 영화입니다 넌 됐고요 그러면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아 네 같이 소개하네 지민씨, 카메라 정면에 있는 카메라 제가 독점하겠습니다 아, 화면만 나오죠 아,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며칠 전에 셀프캠을 찍었죠 네 네 각자 이제 컴백을 앞둔 심정이나 이 기대감 같은 걸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다른 사람들 걸 저도 못 봐가지고 어떤 걸 하셨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영상이 끝나면 드디어 저희들의 신곡 I need you 슬로우젠 버전이 공개됩니다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웹몬스터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8개월 만에 아, 새 앨범 화영연화 파트 1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어, 진짜 되게 요즘에 개인 작업 뭐, 믹스테잎이나 피처링이나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예능, 문제적 남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되게 약간 설레고 떨리는 것 같아요 간만에 다시 방송국 가서 저희 곡으로 하려니까 되게 기분 좋고 아, 그래도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 멋있게 더 준비해서 빨리 찾아뵐게요 만나요? 곧 만나요 안녕하세요 네 얼짱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정도 네 신곡 I need you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번에 조금 더 잘생겨지기 위해 다이어트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팩도 열심히 하고 또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저희 방탄소년단 I need you 요로 정말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I need you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띠롱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J-OP입니다 벌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만난 지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다 돼가네요 아아.. 시간 참 빠르고 빠릅니다 어쩌면 정말 짧기도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시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방탄소년단이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앨범 타이틀이 화양연화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있게 매 순간이 화양연화예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비록아가옵니다 이번에 저희 화양연화 앨범 나오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작곡가로 데뷔한 김태형입니다 이번에 잡아줘 라는 곡에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겁나 좋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미 사랑해요 바이피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슈가입니다 저희가 4월 29일 날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셀프캠 이런 거 안 닦아내려서 잘 못하지만 제 신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셀프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준비하느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준비했으니깐요 좀 후회 없습니다 이번 화양연화의 파트1 앨범활동 정말 저희와 팬 여러분 아미 여러분들 모두 화양연화 인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막내 정국입니다 아 왜 부었지 암튼 4월 29일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I Need You 많이 사랑해 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아주 연기를 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전 역시 황금막내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제 컴백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되게 막 하루하루 이렇게 컴백날이 다가오니까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고 더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더 각자 더 욕심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엔 진짜 1등을 꼭 해보고 싶은데 음 1등을 하면 영화를 같이 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꼭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광산 화이팅 2awa 1 1 2 2 3 2 3 4 떨어지네 넌 때문에 나 이렇게는 안가져 그만할래 이제는 안가져 못하겠어 못갖았어 제발 핑계 같은 건 삼가져 네가 나한테 일하면 안 돼 네가 한 모든 말은 안 돼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찢어 난 미쳐 다 싫어 전부 가져가 난 네가 그냥 미워 You're my everything 제발 좀 꺼져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살아가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넌 아름다워 I need you girl 너무 차가워 I need you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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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보지 나 순순해 봐도 어쩔 수가 없다고 붐이 내 심장 내 맘 내 가슴이 왜 말해 안 되냐 꼭 더 혼자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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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너인지 왜 나는 너인지 왜 하필 너인지 왜 널 떠날 수가 없는지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Girl 차라리 차라리 헤어지자고 해줘 Girl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줘 내겐 그럴 용기가 없어 내겐 마지막 선물을 줘 더는 돌아갈 수 없도록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I need you girl 넌 아름다워 I need you girl 너무 차가워 I need you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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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반응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방탄이 있기에 매일매일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1등 갑시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슬로우 보전 공개 헐 라이브 눈물눈물 방탄 흥해라 헐 라이브 쪘다 완전 좋아요 집에서 응원봉 들고 응원법 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 아름다워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아려요 뭔가 욱악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너무 크게 틀었다고 엄마한테 혼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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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주십시오 네 들어주십시오 네 댓글을 많은데요 마이크를 아 그거 어땠어요? 마이크를 들었을까? 저도 되게 첫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첫 라이브 아닌가요? 그렇죠 첫 라이브네요 그렇죠 I need you 첫 라이브죠? 그렇죠 저희 첫 라이브를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는 점 굉장히 굉장히 네이브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중계로 네 저희들의 코너도 보여드리고 저희들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I need you 슬로우젠 버전도 보여드리고 꽃도 만들어보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생중계로 저희의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다들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그렇죠 각자 소감을 한 번씩 마무리가 돼 가니까 각자 소감을 네 조흥씨 길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일단 이 라이브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친 거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또 첫 라이브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하면 될까요? 네 정말 저희가 공백기가 8개월이나 있었는데 정말 기다려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번에 라이브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아직도 생중계라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네 저는 몰래카메라인데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생중계로 네 다양한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네 첫 라이브도 그렇죠 여기서 스타캐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렸다는게 정말 저는 너무너무 벌써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런거 아니고요 네 여튼 앞으로 저희 화양연화 활동 많은 기대해주시고요 네 저희 타이틀곡 I need you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8개월 공백 동안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앨범 준비하느라고 정말 후회 없이 준비했고요 정말 후회 없는 활동 되도록 정말 화양연화를 맞이하도록 열심히 활동을 할테니 저희 팬 여러분들과 또 이 화면을 지켜보시고 계신 뭐 다른 분들까지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영혼이 있네요 되게 부르면서 약간 저도 처음 제대로 불렀는데 약간 뭉클하고 울컥한 감정이 저희한테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정말 이름처럼 화양연화가 될 수 있게 준비 많이 했고요 또 무대도 진짜 멋지니까 내일 꼭 저희와 함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백기가 8개월 정도 되고 이제 나왔는데요 정말 기대감이 너무 컸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 활동 정말 재밌게 활동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첫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화면에 어떻게 비춰지나 보고 있는데 정국이가 있더라고요 어? 뭐지? 난 없지? 아 미르 안잡고 어? 내 편인데 뭐지? 인생 그런거에요 인생 그런거에요 인생 그런거에요 파이팅 좋은 마무리네요 뜬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랩모 형께서 굉장히 약간 뭉클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앨범을 준비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기다려온 만큼 더 멋진 활동 보여드릴테니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후염나 활동하려고 정말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고요 지금 막 실시간으로 댓글 좀 더 네 보고 있는데 지금 뮤비에 관한 질문들이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뮤비냐 네 어떤 뮤비냐 어? 공모가 들어가냐 아니면 안 들어가느냐 네 그런 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열두시에 열두시 열두시 열두시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엠카운트다운 와우 첫방 무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니깐요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 댓글 참여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중계로 4만개도 돌파를 해보고 네 정말 가슴이 뿔 찍찍 나네요 안그래요? 저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본인말고 모든 스텝들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아 그런거에요? 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얼굴이 막 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스타캐스트 네 생중계를 끝내기 전에 아 아 깜짝 놀랐어 끝내기 전에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저희가 캡처 타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캡처 타입 캡처 타입 아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감독님께 한 사람 아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한 사람씩 잡아주실 텐데요 부잉부잉을 하든 카리스마 표정을 하든 5초간 매력을 발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막내 종국부터 5초간 매력 발산 자 가볼까요? 되게 민망하겠다 나 이런게 제일 어렵더라 자 5초입니다 네 시작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5 4 2 3 4 5 5 5 자 갑니다 아우 매력이네 자 자 그럼 우리 7명에 함께하는 단체 포즈로 한번 마무리 지워볼까요? 예스 자, 해봅시다! 5, 6, 7, 8 저희가 지금까지 빡탄소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